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계신 줄 알았네 역시 바닥만 안내려가요? 바닥만 혹시 혹시 의자 하나 있을까요? 천장 구정적 네? 네 그 애랑 석회가 엄청나요 네 네 뭐 안 넣는게 좋아요 신발 이젠 드iziert 오우근塔은 아니면 세면대 잘 내려가줘요? 세면대는 이제 내려가죠? 네 알겠습니다 쟤면대로 이렇게 안돼요? 네? 세면대로 네네 확인해 볼게요 아 잠깐만 이게 어떻게 해주면 가장 이상적인 거 욕조는 없고 원래 여기 있었었나요? 있었는데 막았어요 혹시 그때 이후로 심해요? 언제요? 고객님 하시면서 막은 거예요? 네 이게 저희가 폰그레지 안 썼어요 그때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쓰고 나서? 네 쓰고 나서 사용을 하게 했어요 그 먼저 사람이 먼저 사람이 저기 했을 때는 그 위에만 저렇게 석해서 오게 있었는데 폰그레지를 하시니 진짜 잘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이거 엄청 여기 무슨 물이 안 나가잖아 이게 배가 해서 안 나가는 건지 세면대 안 나가는지 빼보면 알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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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되죠. 잘 안 돼요. 장제 갖다 해야지. 공부하시면 안 돼. 안 썼어요. 제가 말로 있길래 그래서 물어보았어요. 이쪽으로 안 나가지? 저거를 켜야 돼요. 켜면 돼요. 이렇게 켜면 돼요. 안 좋아. 괜찮아요. 금방 차네요. 이렇게 끄면 된다고 했죠? 네. 저기 트레우로도 물 들어가네. 자. 이렇게. 그만 빠졌죠? 아 자주 있죠. 그러니까 저희 먹고 살죠. 싱크들이 뭐니 잘 막혀요. 지금 여기 공용관 나가는 데 까지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것까지 퇴척 하려고.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. 여기는 세면대는 잠시만요. 세면대 자체적으로 막혔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빼고. 그만요. 런터치인가? 런터치. 런터치죠. 다 틀린 거야 벌써? 그럼요. 장비가 좋으면 그만 뚫어야 고생 안하고. 기계가 안 돼요. 기계가 안 돼요. 기계가 안 돼요. 세면에서 머리카락 안 나올 수는 없어요. 머리가 기대된다. 아 그렇네요. 다 막혀요. 이제 물이 시원하게 잘 내려가잖아요. 여기는 청소할 수 있는 거. 그거 하나 하셔가지고. 약품이요? 그런 거 붙지 마세요. 가장 안 좋아요. 빼는 게 가장 좋아요. 빼는 게 가장 좋아요. 빼는 게 가장 좋아요. 약품같은 거 넣지지 마세요. 볼 거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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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디 같은 거. 이런 거 제가 털어서. 빨아들여 줄게요. 네. 네. 이렇게.. 이렇게. 왜 안 열리지? 왜 안 열리지? 왜 안 열리지? 왜 안 열리지?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네? 일단은 빼고요 됐어요 원래 됐었죠? 네 이제 지금 시작되고 일단 온도를 했는데 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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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效은? 입구에 있는 지금 얘네들 다 털고 있어요 지금 지금 꽉 차 있던거 막 갈고 있잖아요 지금 웬만한데 그런거 넣지 마세요 약품같은거 넣지 마세요 약품 넣어서 뚫릴 것 같으면 다 뚫려 고객님 한번 와서 보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전하고 뭐가 달라졌네 이거 신으셔도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 안에 배관이 그동안 하나도 안 봤었어요 배관 모양이 얼마나 깨끗했어요 지금 보세요 안으로 여기를 배관 모양이 다 보이잖아요 애교들 예 예 예 예 예 예 고춧가루 고춧가루 물을 내리면 또 빨아들이는거에요 이 물을 반대로 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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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아멘 아 아 으 으 으 으 아까 봤을때는 구멍이 요만했잖아요 네 구멍도.. 속 시원하죠? 좋게 좋게 다 도와주시니까 다 불러주기 하니까 믿고 자 보세요 장 오만하게 나왔죠? 다 가른거죠 지금 했기 때문에 한동안 괜찮을거에요 혹시라도 제 얘기는 만약에 이게 계속 또 생긴다 그러면 바닥에 문제가 있는거라는거에요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냥 넘기지 말라는거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빨라요 이제 물이 잘 빠지니까 청소 원없이 하십시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층 1층 지금 넘어갈건데 거기 시간 넘어가면 제가 여기서 넘어가면 4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럼 그 시간 좀 지나서 찾아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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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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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